장은 지평농협, 된장, 고추장. 돈 모을 땐 NH, 농협, 주머니통장. 돈 모을 땐 NH, 돈 모으는 통장. 돈. 모을 땐 NH. 그러니까 돈 앤 주로 읽어. 돈 앤 주. 아, 잠깐 잠깐. 나도, 나도 지금 잊어먹자 형 얘기하다가. 나 뭐였지? 돈 모을 땐 농협, NH. 아, 이거. NH. 나, 이거 밤새일 것 같아요. 장은 지평농협, 된장, 고추장. 돈 모을 땐 NH, 농협, 주머니통장. 주머니, 주머니통장. 형,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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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주니통장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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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형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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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고맙습니다.